영어를 공부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접속사 기초 총정리 자 이제 단어량도 많이 넣으시고 문장도 많이 익히셨는데 자 그러다 보니 접속사를 접할 기회가 많으실 겁니다. 자 근데 괜히 이 접속사만 보면 문장이 길어져서 어려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자 오늘 그 기초가 되는 접속사를 정리하셔가지고 자기 걸로 가져가시면서 자 영어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접속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기초가 되는 접속사입니다. 자 and, but, or, so, because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접속사란 건 뭐냐면 접속사란 연결어입니다. 연결한다라는 얘기는 뭔가 두 개 이상 있는 것을 갖다가 연결하니까 자 연결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무얼을 연결하느냐 단어, 구, 절, 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연결하는 것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단어는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죠? you and me 너와 나를 그러니까 너를, 나를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너를 그리고 and 나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죠? 단어를 연결하든지 두 개 이상 있으면 더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and로 또 구는요 뭐냐면요. 구와 절을 구분해 드릴게요. 구는요. 자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 걸 갖다가 구나 절이라고 하는데 단어 게 여러 개가 있어서 만들어진 걸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는 주어, 동사가 없어요. 절은요.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다른 절입니다. 자 문장이, 자 이런 것들을 문장이라고 하는데 주어와 동사가 있으면 이걸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죠. 풀 센텐스라고 합니다. 자 구는 그럼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를 연결합니다. in the box or on the box 자 우리 in하고 on하고 우리 전치사 편에서 다 배웠잖아요. 자 그럼 뭡니까? in the box 박스 안에 or 또는 on the box 박스 위에 자 이렇게 또는 이라고 하는 or을 연결해서 두 개의 그 상관관계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아님 이거냐 이거냐 해서 또는 이라는 뜻으로 or을 사용합니다. 자 절을 연결할게요. 절 먼저 문장에 뭐가 있냐면요. I am clean 나는 깨끗해 가 있습니다. you are dirty 너는 더러워 가 있습니다. 저 이 두 문장을요. 연결해줍니다. 맛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해주는데요. 그러나 두 개가 서로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죠. 두 개의 문장이 자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했다? 약간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로 연결했다. 즉 한마디로 이 두 개의 연결해주는 단어나 구나 절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접속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바로 이 접속사의 상관관계의 뜻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end를 배워볼게요. end는요 문장 안에서 뭐 뭐 와 그리고 그러면 즉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의 더함 즉 덧붙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문을 들어볼게요. she is pretty and smart 자 pretty 예쁜 smart 똑똑한 자 그녀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예쁘고 그리고 똑똑하다 이걸 두 개를 갖다가 나타내고 싶은 거죠. 자 이 상관관계가 두 개가 비슷한 것들이다 보니 더하는 관계가 돼서 end로 연결해준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했다. she is pretty and smart 자 더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end를 사용한다. 자 이제 문장을 제가 빼왔는데요. he studied 그는 공부 study 공부의 과거형입니다. study의 과거형 studied 그는 공부했어요. heard 어떻게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뒤에 문장은요. he passed 그는 past 통과했어요. 과거형입니다. 패스의 과거형 the test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자 그럼 무슨 관광관계냐 end죠. he studied heard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he passed the test 그는 그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지금 어떤 관계다? 바로 더하는 관계 서로 더하는 관계에 덧붙이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ush the button 자 push 문장에서요. 이렇게 동사가 혼자서 문장의 철 앞에 쓰일 때는 이게 뭐로 쓰인 거냐면 명령문입니다. 자 명령한다는 얘기는 뭔가 뭐뭐 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push 눌러라 the button 그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and the door will open 그 문은 열릴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버튼을 눌러라 명령문이죠. 명령문의 end가 왔어요. 이 문장은요.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원어민들이 그래서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 문장형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관용어구처럼 하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명령문 더하기 end 뭐뭐 해라 뭐뭐 할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받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뭐뭇을 제외하고 그러나 즉 상관관계가 반대나 대조되는 것들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연결어 접속사를 한번 배워볼까요? I want nobody but you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이거 원더걸스 노래잖아요. 자 이거 노래 가사에서 제가 직접 따온 겁니다. I want 나는 원합니다. 원합니다. 무엇을? nobody 아무도 아닌 것 아무도 아닌 것을 원합니다. 즉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되죠. 이 nobody 하나 때문에 이 앞에 문장은요 부정문이 됩니다.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but you 자 이때 이 but은요 바로 반대의 의미입니다. but you 너를 제외하고 즉 뭡니까? 난 너만을 원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I want nobody 하고 but you 이 관계는 뭐다? 상관관계가 반대되는 의미다. 알겠죠? 나는 너만을 원한다 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자 역시 he studied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까랑 똑같죠. 그죠? 근데 그리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he passed the test 그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근데 요번에 어떻게 됐다? 아까 그거에 상관관계는 더하는 거 덧붙이는 거지만 이거는 뭐다? but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를 사용한 거죠. 즉 뭐다? 그러나 he failed again 그는 다시 실패했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 상관관계는 뭐다? 반대나 대조될 때 그러나라는 but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한다. 자 확연히 구분이 되시죠? 아까 and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는 or 입니다. or or는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상관관계는 뭐냐? 바로 선택입니다. 아셨죠? 이거냐 저거냐 하는 선택을 나타냅니다. 자 이 문을 볼게요. do you want a dog or a cat 입니다.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a dog 개를 원하니 or 또는 a cat 고양이를 원하니 두 개 중에 선택하라는 거죠. 그죠? 이럴 때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의 뜻을 가진 or 라고 하는 자 바로 접속사를 사용하시면 선택을 의미하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turn the heat down 자 문장 앞에서 이렇게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면 원형이 제일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령문입니다. turn 돌려라 the heat down the heat 열을 아래로 돌려라 즉 열을 내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열을 내려라 온도를 내려라 이런 얘기겠죠? or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기 넘어가 버렸네요. 그렇지 않으면 it will burn 그것은 타버릴 거다 burn은 타다 will은 자 미래의 거를 나타내죠 타버릴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명령문 end는요 아까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거다인데 요거는 고거랑 반대입니다.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거죠. 아까 명령문 엔드와 명령문 와 문장 요거 언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입니다. so는요 뜻이 그래서 그러므로 이고요 이 문장은요 앞에 문장의 바로 상공관계가 뭐냐 결과입니다. 앞에 어떤 문장과 그 다음 결과를 얘기할 때 이 접속사 so가 이끄는 문장을 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유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에 I was so tired 나 so tired 너무 피곤해 자 이 so는요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왜 썼냐고요? 바로 접속사 so와 구분하라고요. 얘는 얘와 얘는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얘는 접속사고요.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는요 문장 안에서 이런 형용사나 아니면 동사들을 어떻게 강조할 때 씁니다. 너무 피곤해 so tired 이거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이 so와 이 so는 완전히 다른 것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일부러 제가 썼어요. I was so tired 난 너무너무 피곤해 바로 이 이유입니다. so 그래서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데 I took a rest 자 저번에 take a rest take 관용 구제가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take a rest 가 있었어요. 쉬다 라는 뜻이죠. 자 이게 과거형이라서 took a rest입니다. 그래서 나는 쉬었어. 결과적으로 나는 쉬었다. 즉 결과를 나타내는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 이 so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유가 되겠죠. 이유가 되고 이 so는 결과를 이끈다. 아셨죠? 자, 의문 하나 더 할게요. he was busy 그는 바빴어요. 과거형이에요. 바빴어요. so 그래서 he didn't go there 앞에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 so가 이끄는 문장도 역시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이런 걸 시제일치라고 해요. 문법입니다. 아셨죠? he didn't go there 그는 거기에 가지 않았어 이겁니다. doesn't가 아니라 didn't가 되겠죠. 과거라니까. 즉 앞에 이유가 뭐예요? 바쁜 거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됐다? 그는 거기에 가지 못했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so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서 배워야 될 게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반대거든요. 어떻게 반대냐면 바로 이렇게 반대입니다. 네, because는 왜냐하면에서 이유를 이끄는 접속사예요. 아까는 결과를 이끄는 접속사 써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아, 그 앞에는 이유를 이끄는 거 됐죠? 그럼 어떻게 된다? 결과가 먼저 나오고 이유를 다음에 나오면서 이 because가 이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보시죠. 자, 똑같은 문장이에요. I took a rest 나는 쉬었어. 아까 나왔던 문장이었죠? because 왜냐하면 I was so tired 난 너무 피곤했거든 에서 뭐다? 내가 쉬었던 이유에 대한 거죠. 자, 이유를 이끌 땐 because다 어떤 상관관계? 이유를 나타내는 상관관계로 사용한다 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왜냐하면 자, 아까 했던 것도 반대로 가면 됩니다. He didn't go there 그는 거기에 가지 못했어요. 자, 이게 결과예요. 왜요? because 왜냐하면 he was busy 그는 바빴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바빴었던 이유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이유를 나타낼 때는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and 하고 but, or, so, because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접속사를 배웠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장 안에서요. 아, 상관관계를 밝혀주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and는 더하는 의미, but은 반대의 의미, or는 선택의 의미고, so는 결과, because는 이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에 또 접속사 배울 때도 뵙겠습니다.